오늘 유기능 유케의 무실점으로 1위 팀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속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지만 유케의 조금 롤넷을 내주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다시 삼진과 플라이로 가운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잠시 마운드에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자세한 상황 들어보고 싶어요. 오징어 게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도 궁금해요. 오징어 게임이 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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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기전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임했는지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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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경기 스트레일리 선수의 멋진 호트로 끝까지 가을 야구의 불씨 살려보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각오와 함께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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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